개발 이후 거주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는 게 그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반갑습니다. 할타입니다. 지난번에 올리고 할타 tv를 좀 오랜만에 올렸습니다. 지금 할타 tv가 계속 여러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도움이 되고 좀 더 유익한 그런 영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창작의 고통이 왔어요. 이제 좀 힘듭니다. 이걸 매주 올리기가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창작의 고통이 왔는데 그래도 기다려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최선을 다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아파트 신축아파트죠. 신축아파트 입주에 대해서 어떻게 입주를 슬기롭게 무사히 넘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주 아파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형별 분석인데 보통 요즘 이제 큰 평수는 제외하고 대형 평수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분양을 많이 하는 평수가 84타입 그리고 59타입이죠. 84타입은 보통 34평에서 35평 그리고 59타입은 24평에서 25평 정도라고 하지요. 오늘 하는 이야기는 아파트별로 특정 아파트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보통의 아파트들 대체로 이렇다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어디는 안 그렇는데요 어디 아파트는 안 그렇는데요 다른데요 하는데 그런 특수한 아파트가 있고 보통의 아파트들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보면 84타입이 매매 차이기에는 84타입이 유리합니다. 말은 제가 이 무슨 말씀이냐 59타입보다 84타입이 시세상승이 좀 더 높습니다. 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84타입을 이제 분양을 받든지 이걸 사서 이렇게 보유하시면 59타입보다는 시세 차익이 좀 더 큽니다. 대신 59타입은 전월세에 좀 유리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전월세를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84타입보다는 59타입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는 잠시 이제 일정 기간을 산다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내 재산하고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넓은 데를 살 필요 없다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고 하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관리비가 좀 적게 나오고 그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오고타입을 조금 더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세 뭐 이런거 빨리 빼려면 오고타입이 조금 더 유리하고 보통 보면은 오고타입부터 전세가 다 빠지고 나면 84타입도 다 빠지고 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겁니다. 초보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이렇다는 겁니다. 보통 뭐 아파트별로 굉장히 특수한 사항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고타입이 물량이 굉장히 많고 84타입이 물량이 굉장히 적다. 그러면 84타입이 전세가 많이 빠지겠죠. 그런데 보통 그런 아파트들은 많이 없으니 보통 보면은 오고타입부터 전세를 먼저 찾으니까 오고타입이 먼저 전세가 빠지고 그 다음 84타입이 된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전략을 세우는게 좋겠죠. 입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입주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입주가 시작이 되면 입주를 해야 돼요. 제가 잔금을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면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납입해서 건설사로 시공사로부터 키를 받아서 물품들을 다 받아서 그렇게 입주를 하는 겁니다. 입주기간이라는게 있는데 보통 한 두 달 정도 주거든요. 6월 1일부터 만약에 입주다 그러면 6월 7월에서 7월 말까지 입주를 해라 그런 입주기간이 있고 굉장히 대단지 같은 경우는 석달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레전드 같은 경우는 석달 정도 그렇게 입주기간을 줬거든요. 입주기간을 왜 제가 설명드리냐. 두 달 안에 잔금을 쳐야 됩니다. 입주기간 안에 잔금을 쳐야지 만약에 잔금을 안 치면 연체이자가 붙거든요. 잔금을 안 쳤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붙고 해서 건설사에서 내용증명이나 이런게 날라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입주를 해야 된다는게 잔금을 쳐야 된다는 거죠. 전세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잔금을 치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전세계약하실 때 세입자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전세금을 입금을 하면 동시에 잔금을 납입해서 그렇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보통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시에 대출인데 이게 집단대출이라 합니다. 왜 집단대출이라고 하냐. 신축아파트는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개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입주를 할 때 집단대출이 마음에 안든다. 개별적으로 대출을 받겠다 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집단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집단으로 대출을 해준다 해서 집단대출이라고 하는데 이 집단대출이 개개인별로 받는 대출보다는 규제가 그래도 좀 덜합니다. 굉장히 좀 덜 했는데 제가 이 대출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자주 바뀌어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입주를 앞두신 분이 대출이 어떻게 되냐 뭐 금리가 얼마나 되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건데 지금 시점에는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 입주 시점에 여러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정확하게 정해진다 그렇게 이제 아시는 게 좋고 지금 뭐 대출이 되니 안 되니 이게 뭐 DSR이 적용이 되니 어찌하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입주 시점에 대해서 확실히 이게 정해지니까 금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때 정해지니까 그때 판단하시면 되고 KBC세로 이게 정해집니다. 대출을 할 때 시세에 뭐 40% 대출이 된다 50% 대출이 된다 60% 무주택자 분들은 60%까지 대출이 된다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헷갈려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드리면 그 기준은 KBC세의 기준입니다. 이 KBC세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억에 분양을 했다 그러면 5억에 뭐 40%니 50%니 60%니 그렇게 대출되는 게 아니고 시세에 이 퍼센트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5억에 분양을 해도 그동안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2억이 붙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되는 게 7억이다 하면 7억입니다. 7억 7억에 퍼센트를 적용한다 그걸 명심하시면 되고 KBC세는 언제 나오냐 입주할 그쯤 되면 KBC세가 나옵니다. KBC세가 나왔을 때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게 7억인데 KBC세가 5억에 나왔다든지 또는 6억에 나왔다든지 그렇게 해서 KBC세가 작다 그래서 대출이 작게 나온다 라고 하면 그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이라든지 여러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서 KBC세에 이 일을 제기하자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제기하면 이게 또 점증이 되거든요.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빼는 전략인데 제가 이것도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것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몇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주위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세를 많이 받아야지 잔금도 치고 그리고 잔금 치고 남은 돈 가지고 또 활용도 할 수 있으니 전세금을 높게 받는 게 중요하고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전세금을 높게 받는 받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럼 어떻게 전세를 빼야 되냐 일단은 사전 점검 하실 때 그 문주 앞이나 아파트 입구나 거기에 아주머니들이 사은품 들고 막 굉장히 많이 서 있거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대출 안 필요하시냐 입주 때 대출 같은 거 정보 안 필요하시냐 은행에서 정보를 알려주겠다 전화번호를 적어달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전부 부동산에 거의 다 갑니다. 부동산에서 그 전화번호를 사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전화번호를 다 적어 주십시오. 다 적어 주시고 선물 주거든요. 사은품 각티슈라든지 비닐장갑이라든지 뭐 그런 소소한 사은품을 주시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받아가 살림에 보태 쓰시고 전화번호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적어 주시는 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적어주면 그 다음날 또는 그날 당일부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올 겁니다. 전화가 오면 사장님 입주하실 겁니까? 안그러면 전세 놓으실 겁니까? 안그러면 매매하실 겁니까? 항상 여쭤봐요. 그러면 내 전세 놓을 거다. 그러면 전세 몇 동 몇 톡 여쭤보고 전세 얼마나 놓으실 거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 얼마 놓을 거다 하면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중계를 다 해 주시는데 그런 걸 이제 전화 오면 그런 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나중에 전세 매물을 낼 때 한번 또 단체 문자로 그분들한테 매물을 소개하는 글과 함께 그렇게 문자를 보내서 그렇게 또 전세를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부동산에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알려야지 전세도 많이 빼는데 그 문구는 나중에 만명 이벤트 때 그때 오시면 오시는 분들한테 약간 노하우라든지 그 문구 내가 어느 식으로 단체 문자를 보냈는지 그런 문구를 제가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뭐 선물은 아닌데 그냥 기념으로 제가 그 문구를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명 이벤트 깨알 홍보입니다. 근데 할타 저 사람이 만명 이벤트를 왜 홍보하냐 이걸로 뭐 돈 버는 거 아니냐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정말 참갑이 굉장히 적게 받을 테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하시면 되고 이제 오신 분들 고마워서 제가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또 이야기가 샜는데 부동산에서 전화 오면 하여튼 그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사전 점검이 지나고 사전 점검 쯤 부터 해서 신축 아파트는 한꺼번에 전세 물량이 확 쏟아지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지금 온천 2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입주를 앞둔 아파트들 전세 물량이 좀 많습니다. 왜냐 한꺼번에 이제 쏟아지기 때문에 물량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시세가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거든요. 부동산에서 일부러 유도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세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내가 받고 싶은 가격을 고수를 하면 부동산이 이제 반응이 아 사장님 그 가격에는 좀 무리입니다. 지금 시세가 그렇게 안됩니다. 그 가격으로 안 나갑니다. 그런 부동산이 있고 다른 거 싼 거 다 빼고 나서 사장님한테 꼭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후자인 부동산이 조금 더 잘하는 부동산이거든요. 그 차이를 아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버티면 승자라고 하는게 84타입 기준으로 스타트가 예를 들어서 5억에 전세가 시작됐다.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매물이 계속 떨어질 겁니다. 올라오는 매물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되는 것도 떨어지면서 최악의 경우에 4억도 깨지고 그리고 3억 5천도 가끔씩 금매로 나와서 이런게 또 3억 5천 이런게 금매로 나와서 거래될 때도 있을 거예요. 요렇게 이제 거래를 거래가 되니까 부동산에서도 4억 밑으로 굉장히 유도를 많이 할 건데 버티면 된다는게 결국 이게 다 빠집니다. 물량이 그렇게 오래 안 갈 거예요. 물량이 다 빠지고 다시 5억을 회복하고 5억도 다 빠지고 조금만 있으면 바로 5억 5천 6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간 버틸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용기가 있으면 버티면 결국 높은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차인도 고객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내가 투자로 팔 거라서 입주할 거 아니라서 아무런 옵션이 없다.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요즘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보통 에어컨을 찾거든요. 에어컨이 있냐 없냐 그렇게 하는데 웬만하면 투인원이라도 에어컨을 좀 해주시라 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될 수도 있고 에어컨이 없으면 전세가 잘 안 나갑니다. 요즘 그래서 에어컨 투인원으로 전세로 사시는 분은 브랜드 같은 거 별로 안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최첨단 삼성 에어컨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성능 좋고 좀 저렴한 에어컨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명심해야 될 게 지금 계약경신청구권입니다. 4년을 전세 준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뭐 2년 지나고 내가 실입주하겠다 또는 부모님이나 직계가족이 실입주하겠다 하면은 물론 계약경신청구권을 안 해주도 되는데 내가 투자로 한다 그러면 4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너무 마음이 급해서 잔금이 급해서 전세금을 확 낮추다 보면 4년 동안 낮은 전세금을 줄 수 밖에 없다. 이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전세를 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인데 이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는 게 본인이 정말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또는 당첨이 돼서 또는 전매를 받아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주 바뀌고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되 실제로는 한번 알아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9년도 12월 3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은 취득 시에 1에서 1% 그러니까 주택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 옛날 기준이죠. 옛날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9년 이때부터 이제 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은 이때 한 번 취득세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4주택 이상은 4% 매기겠다. 그렇게 바뀌어서 4주택 이상이면 4%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20년 7월 10일 이후에는 현재 취득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 구역 같은 경우는 2주택 이상도 8% 3주택 이상이면 12%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된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보셔야 된다. 잘못하면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취득세라는 게 이것도 나중에 양도를 할 때 비용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취득세 폭탄을 맞아서 뭐 한 5천만 원을 냈다. 그러면 나중에 양도할 때 이 5천만 원이 비용 계산이 되니까 5천만 원을 다시 다 한급 받는다.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100% 다 한급 받는 건 아니거든요. 비용으로 이제 인식시켜 준다. 양도 차익이 빠질 뿐이지 세금 자체가 다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취득세를 많이 내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혜택이 있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존등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대출 얘기할 때 이게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개별 대출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재개발 신축 아파트는 등기가 안 됩니다. 왜냐 재개발에 각각의 그 오래된 주택이나 건물들을 다시 허물고 다시 짓는 거기 때문에 등기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각각의 그 등기를 다 없애버리고 아파트를 지어서 다시 등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고 나서 그 다시 등기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즉시 등기가 안 됩니다.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조금 어려운 게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싶어서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매도자가 이미 그 잔금을 납입을 했으면 이게 대출이 안 됩니다.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거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보존등기 됐다. 이제 뭐 무슨 아파트 등기가 완료됐다. 이제 거래된다. 라고 하는 게 이 이유입니다. 등기가 돼야지 주담대를 쉽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보존등기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보통 한 1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됩니다. 10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정말 빨리 되는 것도 있고 또 정말 늦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1년 정도 걸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1만명 이벤트 우리가 5천명 찍고 나서 하루에도 구독자가 100명씩 늘고 해서 이런 추세라면 한 10월, 11월에 이벤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약간 컨텐츠를 더블리님 하고 준비를 했다가 요즘 구독자가 또 안 늡니다. 얼스톱 됐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아마 올해 이벤트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구독자를 빨리 모아서 1만명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또 안 모인다고 해서 7천명 이벤트 하겠다 8천명 이벤트 하겠다 이것도 조금 우습고 그리고 더블리님 하고 저하고 유튜브를 하는게 저번에 5천명 특집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수익이 그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취미삼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취미도 구독자가 좀 많고 조회수나 이런게 좀 많아야지 그래도 좀 힘이 되고 신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구글인데 주위에 홍보도 좀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꼭 구독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구독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블리님 하고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더 열심히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영상을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인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안녕